지금 다른 숙소로 가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라 당연히 체크인은 안될거고 그냥 집만 놓고 나오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 아무도 없네 집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이 오나? 한 번 더 눌러 헬로우 예, 사이, I have a book 예, 아, I'm 윤 윤, 아, but the room is not ready 예, I know, I know, I just, I want to keep my bag 아, 윤, may have your passport, please? 예, 오케이 저희 숙소에 가서 집 맡기고 나왔어요 뭐 체크인은 했는데 방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화이트 템플 거기 갈 건데 시간이 버스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그냥 짐만 맡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화이트 템플은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보니까 아침에 오면 관광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가서 9시 출발 버스를 탈 겁니다 치앙라이 터미널 1 여기 버스가 많이 있는데 어디서 타야 되나 여기 버스 있네요 화이트 템플 시간표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 타야지 방금 버스를 탔는데 와 이거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어 이거 문 고장 났나봐 여기 고무바로 이렇게 고정해놨네 어 이제 출발 핵심입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아 선풍기 저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다른 직원분이 돌아다니면서 버스 비용을 받네요 25W 화이트 템플은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냥 가야 되는구나 아직 아침을 안 먹었는데 배가 좀 고프거든요 뭔가 먹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다 사와디카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타타예요 그리고 고콩카 날씨가 엄청 덥던데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 파타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물이랑 해서 80파트 밥 먹고 나오니까 앞에 이런 게 있네 아 이거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와 무섭게 생겼다 얘는 누나를 왜 튀어나왔어 고콩카 방금 티켓 구매했고 100파트 외국인 사와디카 고콩카 고콩카 방탄한 생활을 했대요 유학을 가서도 허성세월로 그냥 보내고 유학을 갔다 오니까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꿈속에 어머니가 나와서 지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사원을 건축해서 극락으로 보내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건축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8년 안에 완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대요 근데 여기 완공이 미뤄지게 된 이유가 이게 처음에 사비로 들여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뭐 건축비나 뭐 이런 비용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를 못 만들고 있었대요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그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 디테일이 오 굉장한 것 같아요 신경을 엄청 많이 쓰기는 했네요 이 분 표정은 와 진짜 리얼하네 어 이거는 발인데 왜 엄지 발가락 이렇게 커? 와 이건 발바닥인데 오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네? 어 근데 저기 보면 저기 가운데 저 손가락만 빨갛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어요 와 여기 굉장히 눈부시네요 여기 올 때는 어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필수 어우 너무 눈부셔서 진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네 와 가뜩이나 눈 작은데 와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여기서 보는 구도도 멋있네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뭐 안 들어가도 다 보이는데요? 오 되게 멋있는데? 자 여기도 종이 있는데 한번 울려 줘야죠 이거 오 오 여기에 종이 또 있습니다 오 이거는 소리가 조금 둔탁한데 오 이거 듣기 좋은데?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대략 다 둘러본 것 같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촬영한 거 보면서 그때 봐야죠 코코넛밀크 원 플리스 코코넛밀크 아이스크림 30바트 지금은 치앙라이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돌아갈 때 버스는 여기서 타면 돼요 저건가? 치앙라이 문 열고 다니네 이 버스도 오래 됐네요 위에 선풍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방금 숙소에 들어왔고요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9,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시네요 방금 낮잠을 좀 잤는데 잘 자세요 기억을 안 해요 아침 일찍 화이트 템플에 다녀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숙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블루 템플에 갈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여기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자전거 빌려준다고 해서 그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무료예요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 왜 자꾸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는 거야 그래도 이건 기어가 있어서 가기가 좀 편하네요 기어를 몇 번 바꾸니까 소리가 안 나요 아까 달그락달그락 소리 났는데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길이 좋네 길이 잘 돼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기 좋은 길 치앙라이 시내에서 블루사원까지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었네요 이제 여기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기 신호를 보고 잘 건너가면 됩니다 자 이제 블루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파랗게 지붕이 보이네요 여기 아니구나 오케이 고쿵카 아 나 잘못 들어왔네 지붕만 보고 여기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 잠그고 여기 뭐 엄청 크게 이렇게 있는데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아주 멋있는 뭐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아주 멋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걸 이렇게 직접 보게 되네요 블루사원 구경 잘했고 이제 돌아갑니다 출발 자 이제 가봅시다 여기서 좌회자 여기 차가 너무 많고 길이 좁아서 자전거를 못 타겠어요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옆으로는 자전거 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길이 되게 좁아요 갈 거면 빨리 가야 되는데 자전거는 뭐 그렇게 빨리 못 가니까 방금 자전거 숙소에 놓고 다시 나왔어요 이 밤에 자전거를 타보니까 되게 위험하네요 와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이 있는 거야 사진을 잘 찍은 거야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음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땡큐 와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맛있어 맛이 예술인데 이게 볶음밥이 특히 맛있는 게 이게 볶은 다음에 이 철판에 살짝 들러 붙을랑 말랑 하면서 뭐 전골이나 뭐 추임 요리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볶아먹는 그 볶음밥 그 맛을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한국 노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저녁반때문에 지금 촬영하기 힘드네요 조금 전에는 H.O.T 캔디 나왔어요 아 지금 또 뭐 나온다 봐야 돼 방금 노래 끝났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볶음밥입니다 180바트 나왔어요 요거 물 포함해서 오늘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숙소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은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예요 음악 노래 노래방 펴고 감사합니다.